신대방은 6분 거리 정도에 있는 반지층 원룸이고요 가격은 원래 500에 맨 처음에 한 2년 전에는 500에 45 했다가 지금은 500에 40 했다가 500에 35까지 제가 깎았습니다 많이 깎았죠? 방도 깔끔하고 아주 큽니다 크기 정도 여기서 이렇게 가 이 문까지가 3m 40cm 이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2m 80입니다 이 정도면은 500에 40은 그냥 받을 수 있는데 500에 35까지 깎았습니다 관리비는 9만원 아주 A급입니다 500에 40일 때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더 괜찮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무조건 그냥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.